안녕하세요. 대구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얼마전에 학력평가 3학년 시험에 나왔죠. 복효근 시인의 시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이 사진은 박병욱 작가님의 청둥오리인데요. 청둥오리가 참 잘 날고 있죠. 날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되겠죠. 몸이 가벼워진 새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보고 또는 호수과에 써있는 청둥오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반성했을까요? 올해는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수업을 하느라 문학작품 해설에 소홀합니다. 3월 학력평가에 출체된 복효근 시인의 현대시 새에 대한 반성문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실제 이 시는 제대로 된 해설자료가 없기도 하네요. 부족하지만 강의자료 올립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국가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남댐에서 철새들을 만났습니다. 아름답다고만 느끼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다릅니다. 무리의 새들의 모습에서 욕망의 늪에 빠져 허적거리며 살아온 삶을 생각합니다. 새들도 무거운 욕망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기 위해서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벼워지고서도 바다와 눈보라를 건너고 나서야 비상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 새들입니다. 마 역시 새처럼 가벼워지고 더 추워지고 더 가난해져서 순수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새를 보면서 세속적 욕망에 젖은 삶을 반성한 시를 통해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복효근 시인의 새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참고로 복효근 시인의 다른 시 몇 편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이 있구요. 버팀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로 자연적인 소재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죠. 아마 이 시를 본 사람이었다면 새에 대한 반성문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춥고 쓸쓸함이 몽당빛자루 같은 날 우남댐 소롯길에 서서 날개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둥오리대에 본다. 혼자 보기는 아슴찬니 미안하여 그리운 그리운 이 그림여 본다.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갈긴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먼 먼 순운의 눈나라에서나 배움직한 몸짓이라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혀섬직한 목소리를 풀어놓는 별 별 새 새 들을 본다. 물 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비상을 위해 뼈속까지 비오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개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는데 물가의 진창에도 푹푹 빠지는 아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운이야 내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나 얕은 것이냐 한 무려의 새 때는 또 초송달에 결성문자 몇 개 그리며 가뭇없는 더 먼 길을 떠난다 이밤사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저 우나무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춥고 쓸쓸함이 몽당빗자루 같은 날 현실에 대한 인식이죠 춥고 쓸쓸한 현실이죠 몽당빗자루는 낡은 빗자루죠 달아 빠진 빗자루입니다 아마 이런 춥고 쓸쓸함이 몽당빗자루처럼 같다 몽당빗자루 같다 생명광이 없고 또 황량하고 쓸쓸한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날이죠 바라는 세계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배경입니다 순수한 세계를 바라고 있는데 이 배경은 굉장히 황량하고 쓸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남댐 소롯길에 서사 전라도에 있는 댐 이름인데요 공간적 배경이죠 이곳에서 바로 철새 청둥오리를 만나게 됩니다 날개솔이 가득히 내리는 청둥오리떼 본다 청둥오리떼는 순수함을 가진 존재이고요 화자가 바라보면서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혼자 보기는 아슴찬니 미안하여 아슴찬니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흐릿하고 몽롱하게 미안하여 뭔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혼자 보기는 뭔가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든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안함이 든다 아주 재미있는 시어죠 그리운 그리운이 그림이여 본다 그리운 그리운이를 그림해 본다 그리운이는 아마 순수한 대상 쇠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춥다고 버리고 싶은 춥다고 어렵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 이해타선적이고 냉혹한 현실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꺽쇠갈로 한 것은 쇠속적 현실적 존재이고요 또 쇠와는 대조적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꺽쇠갈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침뱉고 오줌 내갈긴 내가 만약에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침뱉고 오줌을 내갈길 수 있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위죠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그것 또는 설상가상이죠 오타가 있네요 설상가상이다 그죠 내가 오줌까지 내갈길인데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이 이거는 부정적 시어가 되겠죠 쇠가 있는 곳인데 가혹하고 냉혹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언무언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움직한 몸짓 이렇게 대관로 한 것은 긍정적 심상입니다 순수한 몸짓 바로 청둥어리는 아주 순수한 몸짓을 하고 있다 대관로 한 것은 새의 속성이 드러나는 시어로 순수, 가난, 가벼움과 연결됩니다 카랑, 카랑, 별빛 속에서 익혀슴직한 목소리를 풀어놓는 새소리가 굉장히 또 듣기가 좋다는 뜻이죠 별별, 새, 새들을 본다 별별은 한번 볼까요 별이면서 여러가지 의미잖아요 여러가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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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이 이렇게 시어의 배열을 특별하게 했죠 문장부어를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살며 무례해졌지 않는 물속은 세속적인 그런 환경이죠 부정적 시어입니다 얼음도 부정적 시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으면서도 무례해졌지 않는다 순수한 존재가 되겠죠 얼음과 더불어 살면서도 얼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수한 존재가 되죠 저 어린 날개들이 순수한 새 속에 때묻지 않는 어린 날개들이죠 대관로 한 것은 긍정적 심상 흑새관로 한 것은 부정적 심상이 됩니다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어린 날개, 날개로 참 바다와 눈보라를 건너왔죠 시련과 권한이고 그만큼 우리가 순수해지는 것 무엇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상을 위해서 비상은 긍정적 심상이죠 뼛속까지 비오던 고행 비상은 순수함이고요 왜 뼛속까지 비었을 겁니까? 실제로 새는 뼛속의 공간이 있죠 가벼워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눈보라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이죠 우리도 무언가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는데 부정적 시효고 대관로는 긍정적 시효죠 세속적 욕망 세속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그런 작은 기름기마저도 깃털로 바꿔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깃털이죠 새들의 가난 순수한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이다 물가의 진창에도 푹푹 빠지는 새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는 물가의 진창에도 푹푹 빠진다 물이 부정적 시효였죠 물가의 진창은 더 부정적 시효였죠 작은 욕망 속된 집착에 매달리고 있다 아 영탄법이죠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무거운은 세속적 욕망의 무게가 됩니다 나는 영탄법이고요 인하 인하가 몇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인하가 반복됨으로써 반성적 의조를 드러냅니다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내가 관절이 아픈 것은 개펄에 푹푹 빠졌기 때문이죠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내 관절통은 바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호사스러운 것이 되겠죠 인하는 역시 반복이 되네요 새의 시련은 순수함을 위한 것인데 나는 아픈 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대조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움이요 그리움이요 순수의 대상 새와 같은 존재가 될 거고요 내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 또 얼마나 얕은 것이냐 내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내 가슴 속에서 그리움이 있다면 그것도 속된 그리움이다 속된 그리움에 의해 그것도 얼마나 얕은 것이냐 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하가 반복되면서 반성적 성찰을 나타냅니다 한 무리의 세대는 또 한 무리의 세대는 나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순수한 존재가 됩니다 초성달에 결성문자 몇 개 그리며 가뭇없는 결성문자는 줄로 표현한 문자 옛날에 문자가 없을 때 중국에서 새끼줄 같은 걸 묶어서 의사 전달을 했답니다 자 결성문자 모양을 몇 개 그린다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죠 자 가뭇없는은 보이지 않는 더 먼 길 떠난다 이 밤사 아주 먼 길을 떠나죠 아마 이 먼 길은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고행이죠 자 떠난다 이 밤사 이 밤사 깻돌이도 지새우는 밤 조지훈의 승무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좀 유사하네요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나는 옷은 쇠속적 욕망 꺾이 관로한 것은 부정적 시호죠 더 벗어야겠구나 그래야 새처럼 될 수 있겠죠 새처럼 날 수 있겠죠 자 객구나는 어떻습니까 의지적이죠 순수를 얻기 위한 고행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저 우나무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자 겨울새들의 날아가는 모습을 보아버린 죄로 나도 겨울새들처럼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겠죠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자 의지가 드러나죠 의지적이고요 나도 새처럼 순수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순수해지기 위한 노력의 다짐이 드러납니다 새들을 보면서 내가 새처럼 행동 순수한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나도 새들처럼 그렇게 가벼운 또 순수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은 형식의 자유시고요 서정시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으시죠 성격은 회고적 옛날을 대사로 보는 거죠 반성적이고 성찰적 고백적입니다 조제는 세속적 삶에 대한 성찰과 다짐이고요 물론 다짐은 순수한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특징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또 드러내고 있죠 유사한 식구의 변주는 약간 바뀌는 겁니다 변주를 통해 이게 운율 행성의 기본입니다 시상을 전개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둥오리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새의 속성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고 그 의미를 말해보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청둥오리, 몸짓, 목소리, 어린 날개, 깃털, 가난 이런 시어가 됩니다 새와 전부 관련 있는 것들이죠 순수하고 가볍고 욕망이 없는 존재 자 이런 새들을 보고 나도 새처럼 순수해지고 싶다 라고 반성하는 시가 바로 새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이 시에서 새와 대조되는 시어를 찾고 그 의미를 말해보자입니다 한 점 기름기, 욕망이죠 자 기름기조차 새는 깃털로 바꾸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빼고 가벼워져서 비상하셨죠 새 속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가 순수함을 강조하는 어떤 배경은 예,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이 살얼음, 물은 어떻습니까 물 자체가 세속적 욕망인데 거기다가 얼음까지 깔려있죠 그 위에 새는 순수한 모습이 있으니까 훨씬 더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바다와 눈보라가 순수해지기 위해서 겪었던 고행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의 순수함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세속적 욕망을 버리기 위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야는 새를 보고 나도 새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이 되겠죠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다 옷은 바로 새 속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새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나도 옷을 벗음으로써 더 가벼워져야 되겠다 순수해져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 추워야겠다 나는 고행을 겪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죠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이런 부분이 새 속적 욕망을 버리기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자신의 다짐이 잘 드러납니다 반성적 의조와 의지적 의조가 드러나는 구절은 어미이냐가 반복되면서 반성적 의조가 드러나고요 벗어야겠구나 못하네요 가난해져야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개시 의지적 의조를 드러내죠 이런 의지적 의조를 통해서 자신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현실을 더욱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길이고요 현실이 튼튼해지면 미래 역시 더 밝은 미래가 다가오겠죠 여러분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 기억하고요 오늘 학습한 복효군 시인의 새에 대한 반성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